1, 2, 3 마리카 콜라오 데이식스가! 네 저희 데이식스가 드디어 태국 팬 여러분들을 만나러 다시 찾아갑니다! 미역국 당신의 SNS에 아티스트 스포일이 올라왔을 때 많은 팬분들이 우리 데이식스일 거라고 확신하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말 보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잘 맞춰주신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좀 잘 통하나 봐요 그럼 이제는 7월 1일 티켓은 준비하시고 8월 13일에 꼭 만나요 우리! 예스 멋진 라이브 무대 재밌는 액티비티와 함께 무왕타이 GMM 라이브 하우스 센트럴 월드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동안 보고 싶었던 만큼 가까이서 많이 많이 와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저희가 태국까지 가는데 태국 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스페셜 무대를 빼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팬분들은 뭘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까요? 특별하게 뭐 준비할 건 없고요 다들 작정하고 늘 준비해 소매는 걷어놓은 채 준비해 가볍게 살짝 몸을 풀어줘 베이베 베이베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많이 와주시기로 약속해 주실 거죠? 이번 공연 오시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네 남아서 오피딘 하나 남아서 오피딘 하나 남아서 오피딘 하나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네 동금 bold Esc 흥 그녀 기Any suppo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